안녕하세요. 2022년 11월 27일 최병무 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청담동 술자리 의혹. 이 사건의 실체는 대부분 다 규명이 됐다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런데 이제 책임을 물을 시간이 다가왔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책임에서 민주당의 책임이 더 커지는 이유가 또 드러났습니다. 우선 이게 이제 민주당 책임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사실은 김의겸 의원의 책임일 수 있겠죠. 김의겸 의원이 10월 2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7월 19일 날 술자리에 간 적이 있느냐.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더 탐사하고 협업을 했다고까지 인정을 했습니다. 한동훈 장관이 그 배후가 김의겸 의원이시냐. 야합을 했냐.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마 본인은 야합이 아니다. 이렇게 반박을 하려고 하다가 했는지 모르겠으나 협업한 것은 맞는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대변인이 더 탐사라는 유튜브와 같이 협업이라는 게 같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. 같이 이 의혹을 제기했다.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김의겸 의원의 책임은 면책특권, 법사위에서 얘기한 건 면책특권이 있지만 협업했다는 부분은 면책특권이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법사위에서 면책특권 얘기를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이 사실이 진실이 아니다. 하는 걸 알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처벌이 됩니다. 그건 이제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죠. 자 10월 24일 날 그렇게 했죠. 바로 10월 26일 날.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이 그렇게 하고서 그냥 넘어갔으면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26일 날 장경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죠. 이거는 이 의혹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힘을 싣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대형 로펌과 술자리를 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녹음 파일을 틀었으니까 아 민주당 이제 최고위원회의가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올라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이니까 나중에 사실이 아니면 그 책임도 커지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바로 다음 날 10월 27일이죠. 김성환 정책위장이 정책조정회의를 하는 데서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. 왜냐하면 오마이뉴스라는 데가 그 첼리스트의 오빠 인터뷰를 했거든요. 제가 그 유튜브 해드린 적이 있죠. 저는 그 오빠 인터뷰를 보면 아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쪽으로 오히려 더 무게중심이 있는 걸로 해석을 했는데 오마이뉴스는 아니다. 그 술자리가 있었다는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. 김성환 정책위장 첼리스트의 오빠가 그 녹취록이 녹취된 것은 맞다고 사실을 인정했다. 갈수록 증거가 추가로 나오는데 사실이라면 이 일은 제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다. 이렇게 또 한 번 힘을 실었습니다. 정책위장이면 흔히 얘기하는 당 3역이라고 합니다. 새해의 중요한 자리 이런 뜻입니다.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힘을 실었습니다. 아니 여기에 제일 황당한 얘기야 이겁니다. 녹취록이 녹취된 것은 맞다. 아니 녹취됐으니까 녹취록이 있는 거죠. 녹취된 내용의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녹취록은 녹취된 걸 얘기합니다. 무슨 이런 말장난 같은 게 다 있습니까?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추가로 민주당의 책임이 있어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. 그건 무슨 얘기냐면 데일리안이라는 언론 매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 첼리스트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에 박경수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선 박경수 변호사가 이 실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. 전 남자친구가 악의성을 가지고 전 여자친구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통화 내용을 제보했다고 본다. 전 남자친구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보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허위성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 전부터 이 첼리스트가 바람을 피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허위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.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런데 이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. 더 탐사에서는 이 첼리스트가 진실을 덮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진실을 밝히고 앞으로 걸어 나오려고 마음먹은 것이다. 관련자들의 참고인 조사나 휴대폰 위치 추적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 밝혀졌다.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. 그쪽, 이거 그쪽이라는 건 더 탐사를 얘기하는 거죠. 그쪽에서는 의혹 자체를 덮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. 뭐 그거야 이제 더 탐사는 자기네들이 보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저에게도 민주당 지지자라는 분이 연락이 와서 그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 사안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해달라는 식의 연락이 오고 있다. 아예 사실을 밝히지 말라는 연락도 온다. 그런데 그건 의혹을 더 키우는 결과가 되고 결과적으로 첼리스트가 다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거절하고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고 하고 있다. 자, 여기서 기자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.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었느냐.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권을 좀 흔들기 위해 입을 다물어 달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. 그게 본인한테 유리하다, 법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다. 자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건 무슨 얘기냐. 우선 민주당 지지자, 이런 사람들이 묵비권 또는 입을 다물어 달라 이런 거를 지금 박경수 변호사한테 연락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결국 이 진실을 은폐하거나 내지는 어떤 의혹 제기를 더 키우려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뛰고 있다는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 지지자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? 적어도 박경수 변호사한테 얘기를 할 정도면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 중 그냥 일반 지지자가 아니고 아마 국회의원급이나 이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 박경수 변호사가 첼리스트를 처음 만난 게 21일이라고 하거든요. 오늘 27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. 그런데 이때는 이미 사실관계가 다 끝난 뒤입니다. 거의. 그런데 그 시점 이후에 21일 처음 첼리스트를 만났으니까 그러면 그 시점 이후에 민주당 지지자나 민주당의 어떤 사람들이 박경수 변호사를 만나서 입을 다물어달라, 묵비권을 행사해달라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되죠. 이 진실을 은폐하고 입을 막기 위해서. 이거 범죄되지 않을까요?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의겸 의원도 조사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누가, 왜, 이 첼리스트 변호인한테 이런 묵비권 행사 요청을 했는지 이것이 밝혀져야 됩니다. 그러면 이거는 아마도 민주당 차원의 또 다른 공작일 가능성이 있다.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폭로하고 이 첼리스트를 해외로 보내고 이런 게 전형적인 공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해외에서 안 들어오면 첼리스트가 최종적인 확인을 안 하면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 아마 이 정도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면 뭐 여전히 뭐가 있는 것처럼 물론 뭐 그것도 사실은 이게 휴대전화 위치 정보 확인을 통해서 요새는 본인 조사 안 해도 그냥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도 일반 국민들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 확인이라는 거에 개념이 딱 안 들어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증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자,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증언을 민주당 지지자나 뭐 이런 데서 막으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. 그걸 지금 박경수 변호사라는 사람이 진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거는 경찰이 이 부분도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. 누가 왜 이 첼리스트의 입을 막으려고 했는가.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데 이 수사 중인 게 제가 이제 변호사가 첼리스트를 처음 만난 게 21이라고 그랬죠. 그러면 가장 최근까지도 민주당 사람들이 이 변호사를 만나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여하튼 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그러니까 경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이 사건을 오래 끌려고 뭔가 또 다른 공작을 하고 있었다. 최근까지 공작을 하고 있었다.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이러는지 이걸 밝히면 민주당 책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 외에 더 이제 은폐 공작까지 그렇게 커지는 겁니다. 그런 점에서 자 경찰이 누가 왜 박경수 변호사한테 이런 은폐 공작을 벌였는지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렇다면 그 첼리스트한테는 안 그랬겠습니까. 그래서 첼리스트도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은폐 공작을 어떻게 누가 시도했는지 언제 시도했는지 어떤 식으로 시도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. 그래야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앞으로 그래도 재발 방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음해 공작 가짜 뉴스를 아니 옛날에 김대업의 병풍 공작 저는 그 배후도 안 밝혀졌다고 봅니다. 아니 김대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수사관으로 둔갑을 해서 검찰 수사에 참여를 합니까. 검찰이 그 뒤를 봐주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수사해야 됩니다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경찰이 이 박경수 변호사한테 이 부분을 따져 물어서 자 민주당에 누가 왜 공작을 이 은폐 공작을 시도했는지도 밝혀내야 앞으로 이런 일들을 이런 일들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.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책임에서 플러스 알파가 됐는데 그 알파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추가로 수사를 더 해야 된다. 그래서 이걸 깔끔하게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된다.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